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뭐지? 언더스토리를 다 읽어서 영어 환경으로 읽어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제목이, 잠깐만요. 네, In the Beginning이에요. 네, 여기에 화면을, 여기는... and see what the Bible tells us about how it all began. 네. 여기에 뭐 눌러볼 수 있을까요? 여기 반... 여기 코끼를 눌러볼까요? In the beginning, Go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moved over the darkness and said, light. He called the light, day. And he called the darkness, night. And that was that, for day one. 네, 이거...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네. 여기 강아지. 새. 뭐지? 나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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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뭐지? 이거... 뭐라냐? 재밌어요. 여기 문제다. What did God make on one day, day one? 1번.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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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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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음 환경책이 이렇게 말했대요. 동물들을 잘 봐주라고. 이렇게 남자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남자면 큰일 나요. 이렇게 남자면 큰일 나요. now 이렇게 남자면 큰일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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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기하네요. 첫 번째 날이 안 보이죠. 여러분 제 얼굴이 나오려면 첫 번째 날이 보여야 되죠. 맞겠죠? 음 음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넣기 여러분 4번이 뭘까요? 이번엔 뭘까요? 이번엔 이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물이랑 바다를 만드셨다고 했고 땅이랑 땅인가? 이리 와봐 땅이랑 물을 만드시고 넷 그 다음에 왠지 익을 것 같지 않아요? 일곱 번째 날에는 사람들을 만드셨고 사회첨을 맞은 모습 모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여러분 맞았어요 네 오늘은 인 더 비기닝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